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듣기 싫은 고민, 아들아 제발 쉬운 남자. 네, 듣기 싫은 고민. 안녕하세요. 민족의 지팡이 30대 경찰관입니다. 전 각종 민원 신고 접수 및 범죄 현장 지원 등 국민을 위해 늘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것만큼은 해결을 못하겠어요. 따르릉. 어, 나야. 진짜 긴급한 상황이 생겼어. 네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 나 충치가 생겼어. 야, 어떻게 해야 되니? 아, 뭐야. 치과 가. 아, 심각한 건 아니겠지? 아, 가만있어. 치료비 많이 나오려나? 아, 그러니까 치과 가라고. 야, 근데 나는 치솔질도 열심히 하고 치실도 열심히 하는데 왜 충치가 생긴 걸까? 아, 치과 가라고! 바로 제 10년 지기 친구인데요. 그래서 녀석은 없는 고민도 굳이 사소한 걱정충입니다. 야, 있잖아. 우리 놀러가기로 했던 거. 나 가지 말까? 아, 아니다. 그냥 갈까? 아, 근데 좀 귀찮은 것 같아서 나 가지 말까? 아, 어떡하지? 대답 좀 해줘. 나 갈까, 말까?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결정장애까지 있습니다. 와, 더 문제는요. 깨똑! 친구야, 어디야? 깨똑! 나 걱정인데 어디야, 어디냐고! 깨똑! 아, 왜 말을 안 해? 깨똑! 대답 좀 해. 걱정할 거면 지 혼자 왔지. 왜 일일이 자꾸 연락하는 거냐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친구의 걱정 좀 싹 없애주세요. 좀 이 사연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결정장애가 좀 있는 편이어서. 아, 그래요? 시원 씨는 결정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의 애 아빠한테 결혼하자고 얘기 들었을 때 결혼할까 말까는 얼마나 고민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랑은 좀 다르지 않았나? 정말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정말 이경기 아저씨 눈이 막 떨리면서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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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대답했던 것 같아요. 대답을 1년이 있다가? 1년만 기다려줬네요. 황버 씨는 어때요? 저... 잘할 것 같아요, 결정. 나... 그러니까 잘하는... 오늘 가게는 좀 알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아저씨는. 고의는 없어. 사실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별거 아닌 고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밥 못 먹을까. 메뉴 3개 정도 넣어놓고 흔들어서 나오면 그거 그냥 시키거든요. 아, 그런 어플이 있어요? 네. 괜찮다. 별게 다 있죠.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한번 모셔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친구가 하도 그렇게 결정을 못하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다 해서 나온 분입니다. 자, 고민들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내려갈 때도 중간에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표정에. 아니, 아니. 이분이 아니라니까. 아, 그래요? 그냥 내려갈 때. 이분한테. 네, 친구. 네, 이분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네, 친구가. 고민하는 사람 아니죠? 아, 네. 그렇게 보였어. 미안해요. 어, 아니요. 그렇게. 어느 정도 걱정이 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자기가 사소한 고민에 하나 꽂혀버리면 이게 풀릴 때까지 연락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본 2주. 최소 2주. 2주 동안? 어떤 걱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면허를 딸 때 자기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자기가 유턴을 하는데 다른 차가 직진해서 박아버리면 어떡하냐. 심지어 막 운전면허장에서 자기가 사고를 내면 그때는 이제 면허가 못 따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땄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운전을 못해요. 아직까지 운전을 못해요. 걱정돼서 못하는 거지. 차의 초년기 때 집을 구해야 되는데 결로라는 거에 꽂혀버렸어요. 결로, 결로 형상. 네,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가운데 계시는데도 계속 올라오시고 집을 보러 저도 제 일이 있는데 저한테도 계속 오라고 해서 벽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벽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가서 벽도 만져보고 착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사회 초년기라서 반지압방을 구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2층에 남양에 창도 있어서 통풍도 잘 되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집들도 많았는데 그런 거 놓치는 것도 많았고 그 친구가 여자친구 있어요, 지금? 네, 있어요. 다행이다. 저는 계속 이렇게 연락하는 거 봐서 그냥 주인공한테 관심이 있나? 저희가 얼마나 문자로 이렇게 계속 친구한테 보내는지 한번 보시죠.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아무도 대답 안 해. 아, 왜 이리 힘들어. 아, 난 잘못 끝났어. 아, 매일이 힘들어. 아, 욕은 잘하시네. 기훈아, 준영아, 준영아, 기훈아, 기훈아, 준영아. 뭐 그런 거 고민 안 해. 아프지는 않은데. 누르면 어, 싫은 게 약간 뭐. 출연이 걱정일 친구. 잘하는 거 진짜. 아, 천사예요, 천사. 아, 기훈아, 우리 이거 잘한 일일까? 나는 너무 걱정이 된다. 기훈아, 밤에 더워지겠다. 기훈아, 우리 이거 잘한 걸까? 아, 구운아, 우리 이거 잘한 것 같아.